선생님의 제자분이 오셨다는데. 방에? 네. 누나 뭐하세요?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지금. 매실 슬러시를 만들고 생각 중이야. 매실 슬러시요? 어. 대박이다. 너무 단 거 안 좋아하시겠지? 오늘 진짜 누나 멋있다. 지현아 이거를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만 조물딱거려. 조물딱 조물딱이야? 그렇지. 두드러니 그렇지. 그렇지. 어우. 언제까지 해요 이건? 계속 그게 얼음처럼 띄워줄 때까지. 아. 오렌지 표머니에 하얀 껍질이 많이 묻잖아요.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얘는 언제 얼어요? 계속 좀 더 해. 되는 거 맞아요? 정확히 35분까지만 해봐. 네 진짜로? 응.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거야. 그렇지. 두드러니 그렇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할걸? 지금요? 응. 누나가 35분까지 살아있잖아요. 이게 생물이지 뭐야 이게. 왜 난 안 되지? 그냥 해봅시다 우리 더운데. 너무 성공한다. 레몬 슬라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됐지? 레몬즙을. 넣고. 5분간 쫄물딱쫄물딱 거리고 있어요. 우와. 소름 돋았어. 대고 있어요. 물의 문제였네 그때.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스 더 밟. 뭐를 그렇게 하는데 떠들썩해? 떠들썩해? 선생님 오셨습니까? 시원하게 드시라고 제가 방금 즉석에서 레몬 슬라티를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랬어? 우리 아들 화면 앞에서 먹어. 오 진짜래? 그쵸? 우와.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제가 이거 10분 만에 만든 거거든요. 약간 씁쓸한 것 같다. 약간 씁쓸한 것 같다. 씁쓸해요? 제가 이거 10분 만에 만든 거거든요. 약간 씁쓸한 것 같다. 씁쓸해요? 아우. 아우 셔. 아우 셔. 되게 맛있는데. 아우.